안녕하세요. 아나본부 나영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자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매점에서 감사할 집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감자 할 집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매콤한 향이 봐요.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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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더 맛있어진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먹어볼까요? 다음은 제가 라면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스프를 뿌려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푸셔뿌셔랑 완전 비슷한 것 같아요 스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이 잘 머무러진 것 같아요. 가볍게 먹을 수 있네. 약간 불고기맛 불고기맛 부셔 부셔같은데 좀더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음으로는 사탕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도도도 같은 그 사탕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입속에서 와다닥이라고 써져있는데 저희때도 이름이 이랬어오나요? 되게 신기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되게 여러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콜라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사탕에 찍어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좀 더 맘에 찍어갖고 진짜 씹히는 것 같고 톡톡 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약간 콜라먹을 때 콜라김이 느껴지는 느낌인데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입안에서 멀튀기는 소리가 나는데 불꽃놀이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카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카니는 진짜 고등어쓸까지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 본바쿠에서도 아직 많이 팔더라구요 자카니 이거 조그만 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예전에 이거 같이 나눠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예전에 이거 같이 나눠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드가 하는 그 모양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부유를 먹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만 그렇게 będą 그렇게 그렇게 너무나 ыл 되게 고소하고 그 히스피로 그런 맛이 나요 되게 고소하고 가루가 잔뜩 묻어있는데 옥수수 가루 같아서 진짜 고소해요 완전 맛있다 근데 가루가 많이 날려서 입술에 잔뜩 묻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되나 공포 이거 진짜 한 번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예전에 저희가 이거 물량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물량식품 맛은 아닌데 되게 맛있어요. 안에 4개가 들었는데 이게 200원 정도가 더라고요. 다음은 이 테이프같이 생기고 먹어볼텐데요. 저는 이거 이름이 모르고 그냥 그 테이프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름이 오버라이드홀이래요. 이거 뭔지 다들 아시죠? 두근기같은건데 입안에 넣으면 녹아버리는 그런 캔디같은건데 이것도 맛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거 분홍색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3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절대 100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베이브처럼 돌돌 말려있습니다. 어디서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브라이트롤을 꺼내봤는데 이걸 어디서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브라이트롤을 꺼내봤는데 이걸 어디서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쪽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쪽부터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면 올렸고 안쪽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서 조금씩 끄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먹기가 너무 불편해서 한 번 소리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먹기가 너무 불편해서 한 번씩 끄덕니다. 아이고 먹기가 너무 불편해서 한 번씩 끄덕니다. 아이고 먹기가 너무 불편해서 한 번씩 끄덕니다. 그 파티 보충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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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치는 소리가 아닌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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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안녕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접어서 잘라서 친구들이랑 나눠먹었었는데 다음은 뭘 먹어볼까요 다음은 뭘 먹어볼까요 약간 디자인이 예뻐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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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는 되게 조그만데 은근한 양이 많아요. 다음은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조그만 포도 모양, 젤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그 조그만 포도 모양, 젤리였던 것 같은데요. 안에 되게 말랑말랑한 게 잔뜩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젤리였던 것 같아요. 해외로 고라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포도알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젤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젤리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데 포도맛이 되게 많이 나요. 조그만데 포도맛이 되게 많이 나요. 조그만데 포도맛이 되게 많이 나요.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면 또 준비했는데요. 별 포파이가 디자인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 때는 약간 빨강색에 별 포파이 아저씨가 그려져 있었는데 혹시 다른 제품일까요? 그래서 별 사탕만 골라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좀 크고 나니까 별 사탕보다 오히려 저는 과자가 더 맛있더라고요. 조금 고소한 느낌. 그러니까 프레첼, 쪼갠 느낌이 있어요. 근데 포도맛은 추억의 과자치고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으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과자가 꽉 차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엔 별사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사탕이 찾았습니다. 별사탕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렇게 추억의 과자 에이아사이바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리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